이런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정함이 앙심을 품어요. 내가 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래서 일개의 환관이 이를 꾸밉니다. 비밀리에 사람들을 꾀어서 작당을 한 거예요. 왕의 아들 대령우 왕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함은 그걸 알아요. 지금 의종이 동생 대령우를 못마땅히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죠? 왕이 되기 전부터 경쟁상대였잖아요. 이걸 알아요. 이 환관이 갖는 힘은 뭐냐면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왕과 사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왕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정치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 대관들이 대령우 왕경을 추대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뜬금없는 폭로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해야죠.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신문하고 다 했는데 증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상들이 고위관리들 그리고 대관들이 대부얼문 앞에 엎드려서 정함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정함이 사사로운 원안으로 대관을 모함했으니 용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의종이 어쩔 수 없이 정함을 파직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함 일병 구하기 1라운드는 의종의 완패로 끝나요. 그런데 의종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파직시켰다가 그다음에 곧바로 내실을 다시 만들어요. 환관으로 일을 다시 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5년 뒤에 무려 5년 뒤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정함을 권지한문지호로 복직시킵니다. 그래놓고 5년 전에 그 일이 있으니까 사전에 한 사람씩 불러다가 내 말 들어 이렇게 각계격파를 한 거예요. 좌간이대부로 있던 이공승이라는 사람. 이 이름도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 좌간이대부라고 하는 것이 간관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잔해 아래 있는 간관들에게 이 정함의 임명장에 사인을 하라고 시켜라. 간관들이 관리의 임명장에 사인하는 것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서명하는 걸 서경이라고 해요. 이게 없으면 왕명이 있었어도 무효예요. 참 절묘한 제도죠. 왕 마음대로 관리를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관들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간관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네 아랫사람들 전부 이거 하게 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공승이 이걸 가지고 자기 아래 간관들한테 가서 왕이 이거 하라는데 그랬더니 전부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이공승이 왕과 간관들 사이를 두세 차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안 하니까 왕이 간관들한테 경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먹어도 단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편치가 않다 인간적으로 호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경을 합니다. 이공승도 이때는 서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서경을 안 합니다. 이런 기계에 공무원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아요? 정삼품 좌관이 대부분은 서경을 했는데 종사품 급사중 이지심 종삼품 사관 최후보 최경희 이런 사람들은 끝내 서경을 하지 않고 대궐 문 앞에 엎드려서 극력 안이 되옵니다를 소리쳐요. 왕이 이지심을 국자사업이라는 한직으로 쫓아내고 종삼품이었던 최후보를 정육품관직으로 좌천시키고 종삼품이었던 최경희를 정육품관직으로 좌천을 시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 서경을 못 받아내요. 그래서 정함을 임명하지를 못합니다. 2라운드 이번에도 대간의 승리 좌천대도 우리는 못해요. 이래서 1, 2라운드를 전부 대간이 이기죠. 왕권 시대에도 왕이 마음대로 임명도 못하는데 그러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그렇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나 좋다고 해서 저 사람 관직 주고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관직을 주면 대간들이 서명을 안 해요. 그러면 왕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간들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자기 뜻을 포기하든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조가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임명할 때 그때 대간들이 반대했어요. 이건 너무 특혜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높은 관직을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선조가 대간들을 설득하죠. 그거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이순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꼭 넣어야겠어.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정말 한 번도 왕 마음대로 자기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관직에 밀어놓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보다 옛날이 더해요. 지금이 옛날마도 못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의종이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사대 관리를 다 불러요. 앞에서는 중소문화성 낭사의 강관들의 반대로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사대 관리부터 각계격파를 합니다. 정함은 과인이 강모에 있을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를 부지런히 보호하고 길러줬다. 왜냐하면 유모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모가 나를 키울 때 그 남편 정함도 나를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공로를 갚기 위해서 권지한문지후라는 관직을 주려고 하는 건데 3년이 지나도록 경들이 고신에 서명하지 않으니 1156년에 시작을 해서 1158년에 이야기를 한 거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이는 신화가 되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만약 고신에 서명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두 죽여 젓갈을 담을 것이야. 이렇게 협박을 해요. 사람 죽여서 젓갈 담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연산군이 그렇게 했잖아요. 연산군이 아버지의 후궁 두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천에 뿌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연산군은 그래서 특출한 사람이고 이거는 협박이에요. 이 왕한테서 이런 협박을 들은 대관들이 엎드려 땀을 흘렸으나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땀만 흘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이공승만이, 이공승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간관의 책임자가 돼서 아랫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두세 번 오가고 그래서 끝내 서명을 했던 그 사람인데 이공승이 이때는 어사대의 지사, 지어사대사로 와 있어서 똑같은 일을 또 당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공승이 안이 되어옵니다. 왕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공승한테 너는 전에 관관으로 있을 때는 서명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서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말이 틀리잖아. 이렇게 따져요. 그랬더니 이공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이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으므로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안 돼요. 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공승을 내쫓았다. 고려사에는 이런 문장이 하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날 해에 빛이 없었다. 이런 일이 어사대에서 벌어지니까 중서문하성 낭사, 간관들이 상소를 올려서 간언을 합니다. 정암의 관직을 삭탈하고 함께 결탁한 무리들도 전부 패서인하기를 바랍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이 상소문을 돌려보내니까 간관들이 궐문 밖에서 이틀간 떠나지를 않고 엎드려서 농성을 해요. 그래도 왕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끝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환관 한 사람의 관직을 주는데 반대하면서 이 난리를 핀 겁니다. 그래야 국가의 질서가 바로잡힌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실천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려 사람들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문하성사라고 해가지고 이건 종이품, 이건 꽤 높은 관직이에요. 고려에 재신이 다섯 관직 있다고 했잖아요. 문하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그리고 지문하성사입니다. 재신 다섯 관직 가운데 한 자리 여기에 있던 신숙이라는 사람이 혼자 왕한테 쫓아가요. 왕한테 쫓아가서 정암의 관직을 삭탈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권지 한문지후를 더 주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직도 뺏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당신이 이런 말 자격이 있느냐 재상이 혼자 왕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되는 이야기냐. 그랬더니 신숙이 옛날 태조께서 나라를 창건하고 위협을 계승하신 이래로 환관으로 조정관리에 제수된 자가 없는데 지금 비로소 있을 뻔했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늘 붕괴하고 울분이 차서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그래서 감히 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신의 말이 틀렸으면 내 목을 베시고 신이 옳다면 정암의 관직을 삭탈한다는 대답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세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쩔 수 없이 정암의 관직을 삭탈하고 이것을 반포합니다. 완전히 3라운드는 신하들의 승리예요. 이렇게 해놓고 뒤끝장렬 신숙을 좌천시킵니다. 왕한테 대들었다는 이유죠. 고려사에는 정암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지만 아마 고려사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의종이 대단히 기분 나빴다. 내가 저자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이런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숙을 그렇게 하고 정암을 기어이 권지한 문지우로 삼습니다. 이때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나서서 이거 반대했다가 좌천당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4라운드가 되겠는데 정암 권지한 문지우 만들기 4라운드가 누구의 승리로 끝났는지는 아쉽게도 모릅니다. 끝내 정암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결국은 올라가지 못했는지는 기록에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 싸움을 거치면서 의종이 정암을 끼고 도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아주 역설적으로 정암의 권력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죠. 의종이 정암을 저렇게 신임해 저렇게 총해 그러니까 그것과 맞서 싸우는 아니되옵니다. 관리들은 끝까지 싸우지만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 정암이 실세구나 그 앞에 가서 줄을 서게 되겠죠. 이러면서 정암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싸움이 있던 중에 정암이 살던 집을 궁궐로 삼는 일이 생겨요. 정암이 살던 집 이거를 야 그거 내집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뺏은 게 아니고 더 좋은 집을 주고 그 집을 왕이 사는 집 이거 궁궐이잖아요. 이걸 만들었다는 건데 정암의 집이 궁궐 동남쪽 30보 정도에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궁궐 코앞에 그 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집도 뭐냐면 의종이 왕이 되어서 정암한테 선물로 준 그 대저택입니다. 이것이 무려 200칸이 넘었다. 99칸 그거의 두 배가 넘은 거예요. 이런 큰 집이 있고 누각이 높고 단천까지 있어서 참남하게도 궁궐과 비슷했다. 궁궐 같은 집에 산다 대궐 같은 집에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암이 이런 집에 살고 있다가 이걸 이제 왕한테 주고 자기는 뭐 이제 다른 데로 물러 앉았겠죠. 그런데 이때 또 음양가들이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이 집을 탁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개가 머리를 들고 주인을 향해 짖는 형세라서 임금이 살기에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살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의종은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한 풍수하는 사람들은 의종의 최후를 보고 거봐 우리 말이 맞았지 아마 이랬겠죠. 아마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이 기록을 여기다가 남겨놓은 것 같아요. 또 정암이 왕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에 고위 관료들까지 전부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관이 우리 집에서 왕을 모셔다가 잔치할 건데 좀 오세요. 초청장을 돌리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이래서 막 음악소리가 문 바깥으로 나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권력이 환관에게 있구나. 이걸 아주 피부로 느낀 거예요. 정암 집에서 왕까지 오고 거기에 고위 관료들 와가지고 음악 연주해가면서 잔치를 하는 걸 보고 권력이 환관한테 있구나. 이랬다는 거죠. 이러니 왕에 영이 쓰겠습니까? 정암 원지 한문지 후라고 하는 이 관직 하나를 주는 걸 가지고 왕하고 신하들이 거의 한 7,8년을 싸운 거잖아요. 이 싸움을 하는 동안 시간이 갈수록 누구의 힘이 더 세지죠? 왕의 힘이 더 세져요. 왕이 계속 경험이 축적되잖아요. 왕은 한 사람인데 신하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왕이 아는 게 더 많아지고 왕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고집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점점 왕한테 아부하는 문화가 한쪽에서 생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왕의 나이가 더 많아지고 경험이 축적되고 왕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한 의종이 왕위에 있은지 15년 정도 되면 같은 일을 왕은 15년 한 거잖아요. 왕 마음대로 정치 내맘대로 정치를 마구 합니다. 말리는 사람들도 지치거나 또는 말리다가 쫓겨나거나 이러면서 힘이 빠져요. 의종 16년에 왕이 된 지 16년 뒤죠? 역시 또 지금까지 다 남자들만 나왔잖아요. 여자가 또 왜 안 나오겠습니까? 왕후가 아니에요. 궁인 궁녀 의종이 총애하는 궁녀 그 이름은 그 이름은